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뭔가 선생님 그거 너무나 드라큘라 망토 같은데 드라큘라 망토 맞고요. 쿠팡에서 8,000원 주고 산 드라큘라 망토 할로윈데이에 쓰는 망토입니다. 선생님이 사실은 투우사 복장을 하고 싶어서 여러저러 이렇게 많이 찾아봤어요. 그래서 투우사들이 입는 그 복장을 찾아보니까 와우 이베이 찾아보니까 한 200만원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강의를 위해서 200만원짜리 옷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선생님이 절충한 게 뭐다? 이 8,000원짜리 쿠팡에서 드라큘라 가운을 샀다. 그렇죠. 빨간색이면 됐지. 뭐가 문제냐. 선생님이 작년에 경제적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면 그 옷을 입는 걸로 공약을 하겠습니다.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. 일단 집어넣고.